안녕하세요 좀여러분 먹곳저장tv의 제리에요 오늘은 라탄 다용도 선반 리뷰입니다 먼저 언박싱이구요 박스에 보면은 여러가지 것들이 적혀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구요 박스를 열어보면은 각종 부속품들이 들어있습니다 모두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반과 캡 그리고 다리 지지대가 포함되어 있구요 설명서도 있으니까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색상은 아이보리 색상을 선택했는데요 베이지 색상에 조금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립같은 경우에는 저같은 경우 촬영을 하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약 2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바로 한다면은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 10분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구요 조립은 다리 선반 기둥 선반 기둥 선반 이런식으로 해주면 되구요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하고 원하는 물건들을 수납하면 되겠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피규어를 전시를 했구요 그리고 나머지 잡다한 물건들을 수납을 했습니다 라탄 다용도 선반 사용 결과 만족하구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잘 먹고 잘자요 빠이빠이 먹구자장 tv 방문을 환영합니다 먹구자장 tv 먹거리 고양이 자연 장난감 리뷰 채널이며 메인 컨텐츠는 AI 반려로봇과 장난감 리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제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확인 후에 eating and sleep TV. Mudgo Jiajiang TV Food, Cat Natural Toy Review Channel and main contents are AI companion robots and toy reviews. Subscribe and like comments are a big help to Jerry.